한번 또 먹어볼래? 응 또 먹어볼래? 또 먹어볼래? 애지랑 중지 심장세성충 약하러 메이트 동물병원에 왔습니다 애지네 병원이야 와우 와우 어머 너무 귀엽다 여기 인형 되게 다르다 이거 우드스틱이다 엄마 애지중지 엄청 좋아하는데 애지야 우리 애지랑 중지 뭐 사줄만한게 있나? 어? 엄마! 이거 언니가 줬던거 구버틀이야 구버틀 그럼 씻어 사줄게 씻어 사줄까? 제일 기본이야 스탠더드 얘네가 항상 먹었던게 이거야 이거 먹을까? 그러면 애지중지 하나씩 사줄게 애지야 쉬자 오늘 저녁이야 쉬죠 앙 이거 탈게요 앙 이거 탈게 중지가 운전할거야? 중지가 운전할려고? 형이 운전할려고? 형이 운전할려고? 응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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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애지부터 먹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지 중지 앉아 중지도 앉아 아이 진짜 잘 먹네 우리 집에 가볼까? 아버지 집에 갈까? 레츠고 응 응 무슨 맛 다른게 있어? 중간말 먹자 중간말? 중간말 중간말 그럼 중간말 중간말 지금 한개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3,000원 3,000원 아 다 치즈 갖고 왔나? 아 아니요 가져가야 될게 감사합니다 아 맛있어 보인다 그치 네 아 감사합니다 으아 으어아아 그치 여행 뱀다 또 여행 으으아아아 깨졌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